이게 뭐야? 방청망 아니야? 언니 얼마나 됐어요 유튜브는? 아니 너 몇 년 했는데 22만 됐어? 그럼 2년이야 자 여러분 오늘은 22만 유튜버 여캠이랑 합방입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방송 데뷔를 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데이트 좀 하다가 댄스를 배울 거예요 12시에 보기로 했는데 시간을 잘 지키는지 한번 봐야겠어 오늘 저의 착장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나 진짜 떡대 미쳤는데? 여보세요? 어디야? 아니 저 한 15분쯤 도착할 것 같아요 어디서 와? 다 와요 아? 네 이거 이거 합방에서는 시간 약속이 제일 기본인데 맞지? 근데 이 아침에 나오는 것도 너무 고맙지 우리 몰래카메라 할까? 왜 이렇게 늦었냐 내가 신입이니까 아직 순수하단 말이죠 웃으면서 오네? 죄송합니다 늦어서 근데 너 나라기 먼저 알아? 알아보자 네 야 너네 왜 그래? 죄송해요 당연해요 누군지 말해줘 친구 전 시인입니다 몇 시에 방송하세요? 아니 그런 건 너 아직 제대로 안 정해진 그냥 알아서 들어오시랍니다 밥 뭐 먹지? 언니 나 좀 한식 진짜 저도 삼색짱 언니 혹시 언니가 제일 잘 알잖아요 사실 씨네 나 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? 혹시 이거 또 먹이는 거야? 혹시 뭐 언니가 예전에 놀아봤다 이런 탭을 씌워주려고 하는 거라면 미안해 부대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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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그럼 저희 킹콘 부대찌개 어 잘한다 많이 놀았나 봐 사실 시은이랑 저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이제 오늘 친해지길 바래 같이 갑니다 이런 노래는 춤 어떻게 춰야 돼? 그냥 멋있게 멋있게? 내가 걸어볼게 꼴롱꼴롱 똑같지 않았어? 옆에 땅코마 저요? 이렇게 가야겠다 키 비슷하게 저희 모델이 키즈 모델 아니야? 근데 저희가 생각할 수 밖에 없어 진짜 다행이다 제가 제일 큼 그럼 지연잉 님은 키가 몇이야? 언니보다 조금 더 크 어찌될까 내가 제일 작다는 거네? 난태기 영입할게요 들어오실 분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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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놀자 이모라니 혼데이는 5만 명이에요 언니 얼마나 됐어요? 자녀 너 몇 년에는 22만 됐어? 말해봐 저는 22년이요 근데 저는 제 조건이 좋았어요 학생 유튜버였는데 그때 항상 학생 유튜버도 많이 없었고 중고에서 여학생으로 살아남는 그런 컨텐츠였어서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언니는 여중여고여대야 언니 같은 분들이 제 영상 보면서 좋아해 주신 거죠 사실 언니 같은 분은 사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남녀모아이나 나 그냥 보이세요 짜잔 맛있겠지 너 나이가 특별히지? 오늘 4시에요 사실 얼마 차이 안 나요 맞죠? 오빠들이 자꾸 자기들이랑 묶어가지고 그러고싶은 나랑 차이 안 나요? 아니요 나랑 차이 나도 진짜 잘 몰라 언니 두고기 가야해 지 다이어트하고 나 먹이네 아 근데 먹고 싶은데 참아야 될 거 같아 그래요? 나 살짝 타고 같이 부서해가지고 상풍이다 엔진감 이제 옷을 사러 가보시면 어떤 느낌이야? 힙한거에 이거 맞아? 이거 아예 토끼인 느낌 아닌가? 바지가 그런 느낌인가? 이렇게 탑이 사는 거 많이 배선을 입어본다 진짜 없어요 그래요? 그러면 우리 서로에게 입혀주고 싶은 옷 가져오잖아요 탑이 올까요? 어 제일 이상하게 다 어울릴 거 같으니 이 느낌은 뭐냐? 다 골랐어? 나한테 엄청 낄 거 같은데? 바지가 내 키만 해 원래 좀 크게 입어야 돼 근데 위에는 말라 보이지 그냥 이게 맞아? 원래는 딱 딱 부는 옷이거든요 근데 언니한테 그냥 티셔츠 같아요 얘 자꾸 매겨요 이거 보자 내가 고른 거는 이거야 나 근데 이런 스타일 좀 많이 입어야 돼 어 진짜 힙하다 아 나 싫어할 줄 알고 고른 거 아니야? 어 잘 어울린다 너 나 괜찮은 근데 언니 괜찮은데요? 이거를 이렇게 쪼는 게 있어 야 나 날아갈 거 같아 어? 예쁜데? 맞나? 언니 완전 힙해요 지금 이거 힙 맞아? 나 지금 온파룸바 된 거 같아 바지 예쁘다 바지 예쁘다 바지 예쁘다 바지 예쁘다 바지 예쁜데? 이상할 거 같아서 골라줬는데 왜 이렇게 소화를 잘해? 왜 이렇게 소화를 잘해? 예쁘다 나 지금 비율 개똥망이라고요? 단일하자고요? 이렇게 입어보자 자 너는 나 소화를 잘해가지고 시윤이가 뭐가 안 어울릴까? 어떻게 해야지 나처럼 망가질 수 있을까? 어때? 예뻐 이거는? 어? 약간 렉트라인 롯데리아 직원 같지 않아요? 아니 나는 직원이지 않아 그냥 예쁠지 않아? 너무 예쁜데? 와 언니 다리가 진짜 예뻐 너무 여자인가? 왜? 택트 잡아 완전 예쁜 아까 꺼보다 훨씬 낫다 와 야 나 떡대기 귀찮아 아 이거 원래 좀 그런 옷 이거 맞아? 야 아닌가? 떡대기 귀찮아 모자 하나 볼까? 오 이거 예쁘다 언니한테 너무 큰 거 같은데? 조림되니까 경찰서 조사룩이라고요? 아무것도 안 사면 좀 그런 거 같아가지고 모자라도 샀습니다 언니 이거 어때요? 잘 흘릴 거 같죠? 진짜 나랑 제일 안 맞는 걸 잘 찾아 얘가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건 좀 힙하다 미쳐지는데? 시스루 내가 생각한 허팝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뭐야? 방청망 아니야? 나 초등학교 때 입은 적 있어요 몸이 있잖아 이거 어떡하지? 서로 골라줄게 콜라 언니 고파 그래 내가 너꺼 고를게 아 연정 오늘 보고 말 거예요? 나 이런 사람 본 적 있는 거 같아 첫 손이 곰거리 어때 나랑 일타니까? 언니랑 데이트하니까요 나 행복해요 아니요 잠시만요 소생이네 말 편하게 놔도 돼 아 저는 지금이 좋아요 아 손 어릴 수겠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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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반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반말하면 전당될까요? 우리 사이가 반말하기 시작하면 네 온라이트 협참사가 술탕인데 다른 탕후루 매장 비치는 거 불편하네요 역시 탕후루는 왕가 탕후루죠 지질래 근데 그거 맞긴 해 두드로 100불라 야 너 이제 형부자 시험 말고 요만한 시은으로 바꿔라 아 괜찮다 요만한 시은 약간 제2의 시은 같은 거 같아 나 언니가 해준 거 왜 이렇게 더 마음에 드지? 걔 너무 긍정적이야 어 우리 게임 한 번 할래? 펑프 펑프 하자 펑프 이제 춤추기 전에 몸풀기용으로 스텝 발기 펑프 이민사랑 방공에 100개 진짜? 나 좀 잘하고 싶은데 어 내가 지금 속은게 스텝도 할게 그래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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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 골드 에이 골드 실버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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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젖은 게 아니라 음료수 안고 있어가지고 아 맞네 어 여기 좀 위망? 위리엄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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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리엄텔